깨미깨미 부카츠카 이리 나와 응 어? 깨미 뭐하는 거야? 응 여기 어? 어? 누구지? 왜? 누가 숨어있네 야 이리 나와 나와 음 방법이 있어 아하 어? 냥 나왔다 아 근데 흑투성이네 정말? 너무 지저분해 너 이름이 뭐야? 어? 뭐야? 이름이 뭐냐구 어? 뭐냐구 아 참 안되겠다 우리 얘 목욕부터 시키자 음 좋아 근데 이 똑똑한 체카가 알기로는 친구들마다 목욕하는 방법이 다 다른 것 같던데 그래? 그럼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목욕하는지 한번 찾아볼까? 좋아 그럼 뭐든지 알려주는 그루타비로 출발 아리송송 아리송송 알고 싶고 보고 싶고 찾고 싶어 유행 아 와 와 와 와 와 으이 푹캅푹캅푹푹북 난 이 북으로 체크 체크 난 체크로 친구들의 목욕방법 찾기 펌세 시작 찾아왔다 우와 정말 재미있는 동물 친구들의 목욕법 자 한번 구경해볼까? 깨미 준비됐지? 좋아 좋아 깨미깨미 이북쪽으로 우와 고양이네 뭐하는거지? 지금 세수하는거야 앞발에 침을 묻혀서 얼굴을 닦는거지 너랑 할미새도 목욕한다 이 홍악의 목욕법도 한번 볼라오 응 목욕의 진수는 내가 보여주지 후반제는 물에 몸을 담갔다가 털고르기를 하면서 목욕을 해 콕콕콕콕콕 어우 시원하다 호호호 이번에는 매야 어떻게 목욕하는지 봐봐 어디가 좋을까 음 엉덩이보다 씻으면 기분 좋아 시원해 음 이번엔 세수도 한번 해볼까 음 음 골골골골골골골 여기저기 구석구석 목욕하져 허허허허허 헤헤헤헤헤 휴우헤 aku 호들과 떨기는 목욕하면 이정도는 돼야지 드큰 드클한 물에서 이렇게 이도 잡아주고 아이 시원하다 흐들과 떨기는 목욕하면 이 정도는 돼야지. 뜨글뜨글한 물에서 이렇게 이도 잡아주고 아우 시원하다. 어디 깨미도 한 번. 으아 시원한 게 아니라 뜨겁잖아요. 뜨거워. 하하 깨미 괜찮아? 깨미 뜨거움을 싫어 싫어. 그럼 이번엔 이 체카가 다른 방법으로 목욕하는 친구들을 소개해 주지. 다른 방법? 자 깨미 준비됐지? 우와 좋아 좋아. 깨미 깨미 책 속으로. 우와 코끼리 정말 많다. 근데 진흙에서 뒹굴면 어떡해. 코끼리들은 지금 목욕 중이야. 진흙을 묻혀서 나쁜 벌레들을 쫓는 거지. 난 진흙 목욕에 정말 즐거워. 진흙 목욕하면 피부도 좋아진대요. 자 이제 목욕 끝. 난 졸아졌지. 재밌다. 이번엔 정말 목욕 끝. 진흙 목욕하면 내가 맞을 수 없지. 아이고 시원하다. 더러워 보인다고? 하지만 이렇게 해야 벌레들이 도망간다고. 나도 봐라. 흙으로 목욕한다. 난 흙은 아니지만 모래 목욕을 하지. 이렇게. 오 깜빡했다. 나도 모래 목욕도 한다고. 기생충을 쫓는 거지. 우와. 너도 모래 목욕 해볼래? 이리 와. 하하 깨미 모래 목욕 좀 해보지 왜. 어우 모래 목욕 싫어 싫어. 자 그럼 이제 이 조그만 친구를 목욕 시켜볼까? 하하 좋아. 물 아니면 모래 어떤 게 좋을까? 목욕 하자. 하자 하자. 어. 유지 마 깨끗해졌어. 우와 긁기풀풀풀 다 떨어졌네 어? 우와 귀엽다 아 귀엽다 계속 말을 따라하네 따라하네 너 이름 몰라? 몰라? 음 좋아 이 조그만 친구 이름을 따라라고 부르는 게 어때? 자꾸 따라하잖아 따다 따다 좋아 우와 개미 카드다 하하 목욕하는 게임인데 어? 음 여기다 붙여야지 자 찾았다 알았다 알았다 동물 친구들의 목욕법 재밌고 멋진 목욕법 잘했다 잘했다 알았다 개미 카드 열심히 모아서 똑똑해져야지 딸아도 똑똑해져야지 뭐? 딸아도? 수고하자 셋 네